UMB 감각 안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4박자에 맞춰서 바운스 4번 들어갑니다 네 방금 제가 리딩을 했는데 리딩을 다 하지 않았어요 한번 봐 볼게요 보셨나요 제가 3돌 리딩을 안 드렸어요 제가 1번 3번 핸들 바운스 리딩을 하면 회원님들이 3돌 하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번 하고 또 바뀌어요 1돌 2돌 돌리는데 한번 봐 보세요 네 보셨죠 중간에 1돌 2돌로 바뀐 구간이 있는데 바꾸시고 또 바로 싱글을 들어가게 되어요 이 감각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박자를 좀 나누기 때문에 리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안무 리딩이에요 안무 풀버전 보고 오셨죠 한번 반복으로 봐 보겠습니다 가사가 숨길 수 없어 네 마음의 표정인데 숨길 수 없는 그의 마음을 밖에서 얼굴로 가져와 가지고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한 바퀴 돌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너의 표정을 툭툭 털어내는 동작이에요 한번 음악 소리와 함께 다시 한 번만 더 봐 볼게요 자 여기서 다음 동작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네 보셨죠 반대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납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오른쪽 안무 방향이구요 그리고 왼쪽 안무 방향에서는 손으로 한 바퀴 돌리면서 그 방향 그대로 갑니다 한번 음악 소리와 함께 연속으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감각을 깨우는 안무 여기도 오른쪽 왼쪽이 조금 달라요 한번 봐 볼게요 오른쪽부터 봐 보겠습니다 어깨 입 귀 눈 순서로 가시는데 반대는 반대로 왼쪽은 눈 입 귀 어깨 순서대로 갑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른쪽 안무구요 어깨 입 귀 눈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왼쪽 안무 눈 입 귀 어깨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음악 소리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 네 일돌 하고 바운스 싸인 보셨죠 가보겠습니다 바운스 투 들어가시구요 싱글 하시면서 제 리딩을 잘 보세요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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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1절과 마찬가지로 가는데 2절 똑같으니까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렛츠 고 여기서 바운스 4박자 들어가고 바로 3절 들어가요 근데 바로 안무를 들어가는게 아니라 예 위 알아 예 위 알아 아마 대스티니 여기부터 들어갈 거예요 잘 보세요 네 이 싸인 아시죠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스탑 해가지고 제 리딩을 보는 타임입니다 싱글 들어가면서 안무할 준비하세요 다음 동작 방향 잊지 마시고 잠든 감각을 깨워 고! 아 그리고 이 동작 하실 때 얼굴 쪽으로 갈 때 힘이 풀리면 얼굴 때리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손을 앞쪽으로 하면서 안무를 하세요 다치면 안 돼요 1돌 바운스 하면서 마무리하고 노래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UMB의 감각 안무 잘 보셨나요? 이 안무 같은 경우는 박자가 많이 쪼개지기 때문에 제 리딩을 잘 보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외우신 다음에 같은 부분에서 같이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잠든 감각을 깨우고 어깨서부터 가는지 눈에서 먼저 가는지 이 부분만 잘 파악하신다면 헷갈림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작년 8월에 한 달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에 복귀했던 첫날에 이 곡을 하는데 중간에 소름기가 졌어요 그냥 바이크 위에 있는 내 자신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수업할 때 이 곡을 할 때마다 그 행복의 소름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곡이니깐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뜻깊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더 유익하고 재밌고 멋부고 귀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뿅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